우리집 댕댕이로 나만의 우표를 만들어보자 우치홀짱! 우선 인터넷 우체국에 들어가보면 바로가기에 나만의 우표 버튼이 짠! 디자인은 구성별로 기본형, 홍보영, 시트형 총 3가지 중에 고를 수 있음 나는 시트형 이미지 편집하기를 누르면 편집기 등장 먼저 우표 위치를 클릭하고 내 이미지를 불러온 후 우표 적용을 누르면 짠! 이런 식으로 우리 댕댕이 사진을 우표로 편집할 수 있음 이미지 편집이 끝나면 인쇄할 장소를 입력하고 밑에 편집 완료 버튼을 클릭 짠! 우표 완성! 요금은 기본형 1장에 18,300원, 홍보영 13,800원, 시트형 8,200원이고 10장 단위로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니 체크하자! 결제하고 10일 정도 후면 나만의 우표가 우편으로 도착! 우리 댕댕이와의 추억을 우표로 기억해야지! 우체국과 함께 날마다 스마트해지세요! 우치홀짱!